이어서 광주 소식입니다. 광주민간공원특례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층 더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정부특보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이 또다시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9월 두 차례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이용섭 시장 최측근인 정무특보의 사무실로 수사관들은 사무실 컴퓨터와 자료 등을 철저하게 찾아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열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검찰이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시장과 윤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만간 재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올 경우 이 시장 역시 검찰의 소환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이 민간공원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당원 모집 등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대상이 누군지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에도 광주시의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